이 맛있는 거 오빠는 안 먹는단 말이야. 어 유혹해야겠다. 오주한테 방해됩니다. 무서운 말 하지 마세요. 오빠 너 저기 끼고 싶어? 어 너도 같이 하고 싶어. 한번 물어볼까? 근데 하면 안 되겠지? 아 진짜 하고 싶은데.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아저씨도 있는데? 응. 나도 하고 싶어. 뭘 할 거야? 좀 앉아있어. 뭐 옆에? 연주 다녀올래? 왜? 근데 여기 너무 예쁘긴 하네. 좀 갔다 오자 그래도. 이제 시작이잖아. 이제 시작이라 좀 보고 싶지. 좀 구경하바 그럼? 어. 앉아서 구경하자. 저 옆으로 가자 옆으로. 큰일이 없어. 그래도 짐 근처에 있으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지 않나? 그래. 썸네일에 내가 나올 필요 없잖아. 오빠 어깨만 나오면 딱 괜찮더라 이렇게. 썸네일에 못해. 그리고 연주만 웃으면 되잖아. 재밌겠다. 어 허리 아파. 어허. 끼고 싶은 일인. 이 남자는 저 무리에 끼고 싶어한다. 여자분들 인원 모자라다고. 응. 그래서 볼키퍼 한 적 있었거든. 아 그래? 그때도 재밌었어. 그때는 근데 젊으신 분들이여가지고. 아 모르는 사이인데도? 어 그냥 부탁을 하더라고. 한 명만 들어와 줄 수 있냐고. 어. 그런 거 되게 재밌다. 어 그때 되게 재밌었어. 근데 오빠가 저기 끼잖아. 그러면은 봐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래도 재밌잖아 공차는. 여기 뭐 하는 곳이야. 여기 뭐 하는곳이냐면 나도 몰라. 그냥 이따 화면 가벌 못 안고 친 다음에 좀 뭔가 주변 환경이 예쁘고 꽃도 많고 이러니까 그냥 왔고 블로그 리뷰도 2천 개 넘게 있더라고 공원이 저 바위도 해가지고 되게 예쁘고 많은 것 같다고 어 그리고 엄청 넓은 걸로 알고 있어 귀 파는 거 보여주면 안 되지? 그런 말을 안 하면 자르고 쓰면 되는데 참 네 네 얼굴 또 오빠 댓글에 이거 달린 거 봤어? 아 봤어 남편분은 뭐 할 말 없으면 맨날 네 얼굴이래 막 이런 식으로 그 분은 우리 영상 많이 보나 보다 아 질문일 거 같은데 아 누굴까 서서 골 앞에 오면 그때가 타고 아 저기 축구 보러 가야 되는데 진짜 진짜 오빠 방향이 거기가 맞아? 거기로 가면 어차피 그 뿌쌀장 밖에 안 나오잖아 거기로 가면 어차피 그 뿌쌀장 밖에 안 나오잖아 거기로 가면 어차피 그 뿌쌀장 밖에 안 나오잖아 은근슬쩍 뿌쌀장 가는 거지 그냥 어디로 앉아서 구경하잖아 엄만 안 끼고 싶구나 인사하라는 애들인데 인사하라는 애들인데 엄만 안 하거든 인사 사와 구경하잖아 오빠도 같이 끼워달라 해볼래? 응 부러움이 가득 담긴 뒷모습 봐봐 애들도 재밌어가지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애들도 끼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쳐다보는 거라니까 어? 난 저렇게 구경하잖아 근데 너무 공이 왔닥다질 않는데 저게 재밌어? 아니 사람이 너무 많긴 해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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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막 하는 거 그렇지 막 하는 거구나 오 위험하다 할머니들 축구하는 거 진강경이 본 적이 없어 처음 봤어 그러지 미련이 남아? 안 남아 안 남아 지금이라도 끼워준다 하면 할 거야? 끼워준다 해야지 끼워준다 해야지 연꽃이 킨 걸까? 뭐 잘 만들어놨네 왜 키가 커? 원래 연꽃 저게 키가 커? 종류마다 다를걸? 한 품종마다 키가 엄청 크지 연주보다 큰 거 같은데 여기 뒤 뒤에 은근슬쩍 반풍이 보이는 거 보여 벌써 가을이야? 응 우와 여기 판명 판명 좋지 좋네 좋네 진짜야? 여기 길이 좁으니까 진짜인 거 같아 진짜 눈부시죠 웬일로 셀프 캠을 켜지 안 켜 응? 안 켰는데 켰는데? 안 켰는데 응? 뭐? 또또또또또 또또또또 또또또또 열골 또또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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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저걸 안치네 예쁘다 어? 건널 수 있어 물이 물이 엄청 많아 물이 되게 맑네 생각보다 맑아 바닥은 더러워 보이는데 어떻게 왔나 싶었더만 이렇게 헤엄치네 얘 근데 애벌레는 맞아? 애벌레잖아 거머리 같은 거 아니겠지? 아니야 나보다 연주야 옆에도 온다 조심해 어디? 연주 오른쪽에 여기도 있어 아니 연주 오른쪽에 우와 연주 여기 벌레 천국인데? 내가 밟았어 어떡해 미안해 몰랐어 뭐? 나 달팽이 일화 있는 거 알고 있어? 뭐? 나 비 오는 날에 또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 응 근데 비 오는 날에 우리가 시골집에 살아가지고 응 달팽이가 오지게 많았어 바담에 응 근데 있잖아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계속 빠직 빠직 거리는 거야 응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달팽이가 밟히고 있어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이 진짜 쉬웠어 비 오는 날엔 달팽이들이 자전거에 갈라볼까? 아니 바닥에 이렇게 도로에 있으니까 내가 별로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깜깜하니까 야자 끝나고 집 가면은 응 근데 내한테 진짜 심리적 고통이었어 응 그래서 비 오는 날이 너무 싫었고 응 그래서 어떤 날에는 너무 밟기 싫어가지고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그랬어 응 근데 걸어가도 밟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천천히 가면 이제 보면서 어느 정도 가로등이 뜨문뜨무 있었거든 응 그래서 보면서 갈 수가 있었어 그래서 최대한 덜 밟을 수 있었는데 자전거로 가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쌩쌩 달리잖아 이게 내 달팽이가 보통스러웠던 기억이야 함양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구나 와 와 꽃이 지금 몇 종류가 얼마나 있는 거야 지금 대박인데 그러게 인식으로 다 심어놓은 거지 그렇겠지 향기가 좋다 향기 좋아? 어 향기 나지? 아니 향기 안 나? 내가 맡고 있는 거 뭐야? 뭐지? 나 영상 찍고 있었어 알고 있어 얘네들 이렇게 조화로운 게 너무 예뻐 이런데 오면 어때? 좀 관심 없지 근데 어 딱 예쁘다 왜? 앤젤롤이야 맞아 저기 수비 엄청 크네 너랑 거 응 찍으면 딱 이겠다 우와 분위기 쥐기네 닮았다 닮고 있어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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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코스모스라고?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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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람들도 나비 안 좋아 연습한 나비 좋아해 그래도 심심하잖아 나비가 많거든 여기 나비가 많거든 여기 오빠 나비 안 좋아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 오 진짜 응 진짜 여기 자리 있는데 자꾸 나가라고 하네 아프다 뭐를? 온게 났어 응 그래야지 들어가지 말라고 막 하는가봐 그런가봐 그래도 근데 여기 좀 이런데 앉아볼래? 배경이 여기? 여기서도 찍어도 될 것 같지 않아? 여기 사면서 찍어보자 저 뭔가 다 드셨네 아주 멋지다 멋지 우리 최고야 꽃 좀 보겠습니다 우와 여보 여기서 한번 썸네일해 나랑 같이 썸네일은 아니라니까 그럼 나오자 그렇지 운전해야지 엄청 큰 대왕나비 대왕나비가 열심히 밥을 먹고 있다 이제 조금은 돌이 존나게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씩씩하게 빨리 빨리 크겠다 오빠 너 해보고 싶어? 아니 해보고 싶어? 아니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지? 가니? 되게 기분 좋다 윤지 물소리 들리지 않아? 들려 엄청 크게 들려 뭐지? 겨울에는 발 시려워서 못한대 지금 많이 해놔야돼 나 그리고 몇말로 이렇게 엄청 해보고 싶었거든 어제부터 어제 영상을 봤거든 근데 오늘 진짜 했네 대박 다같은 타이틀 소금하네 소금하네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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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線지 않은 곳은 뱁뱁 다음 부터 바닥뱁 뱁 왼발 벗기가 아니라 왼발 벗기 너무 하고싶었는데 왼발 벗기가 아니라 왼발 벗기 너무 하고싶었는데 우연찮게 하게 됐는데 기분도 너무 좋고 발도 너무 시원하고 상쾌하고 느낌이지만 뭔가 이렇게 발이 엄청 애기가 된 느낌 왼발 벗기 왜 자꾸 벗기라고 하는거야 맨발 걷기 너무 좋네요 남편은 매일 좋은 그랑 할까 와 강아지 데리고 왔으면 큰일 났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우연히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다들 안부yu는 주인공은 도둑으로 전하여주신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di기고